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목까지 했죠? 지목. 24페이지. 24페이지까지 했고 오늘은 24페이지에 경계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중인데 지적이 뭐였죠? 지적. 오늘 처음 오신 분 지난번에 들으셨죠? 지적이란 토지를 토지를 적 등록하는 것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일주일 지나면 금방 다 까먹죠?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디다 등록하죠? 지적 공부. 토지를 어디에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등록을 해요.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 모든 토지. 지금 복습하는 중이에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데 필지별로 등록하죠? 그래서 토지의 단위는 필지. 필지별로 등록을 해요. 필지별로 무슨 내용을 등록해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죠. 토지의 표시 그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여섯 개를 뭐라고 하고 토지의 표시 그리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 이것을 등록한다고. 어디에? 지적 공부에. 그런데 어떻게?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한다. 이거는 외우고 가야 돼요. 외워야 돼. 그래서 한 번 할까요? 한 100번 해요. 시험 보실 때까지. 그런데 쭉 수업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외워지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한다. 이게 지적법 절 첫 번째 주문이라고. 64조 1항이고. 2항은 이게 바뀌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토지 이동. 토지의 이동. 권리가 바뀌는 건 뭐라고 하고?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 표현이 권리의 변동 이렇게 표현하고. 권리 말고 이거 표시.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이라고 해요. 이동.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차. 지적 소관차의 결정이에요. 이게 지금 다 기출문제예요. 지금 지적 소관차. 지적 소관차는 누구죠? 지적 소관차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신구청장이 결정을 해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차 결정한다.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 첫 번째 종류입니다.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데가 여기 공부하신 거죠. 그래서 지번. 지번 어떻게 정하느냐. 그 다음에 지목. 지목 몇 개가 있죠? 흠이 8개. 지목의 이름 한번 쭉 보셨죠? 그래서 지목을 등록을 해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우리 지적 공부가 총 7개가 있다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제점, 좌표 등록부.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데 각 지적 공부별로 등록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지목은 어디다 등록해요? 지목은? 지목은? 목도장 이렇게 안 했나? 안 했나요? 지목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도로 끝나고 장으로 끝나는 데만 등록해요. 도로 끝나는 데가 어디?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장으로 끝나는 데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만 등록한다고. 부로 끝나는 공부에는 등록 안 해요. 부로 끝나는 공부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데는 등록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수험생들이 외우는 방식이에요. 목, 도, 장. 무슨 말? 지목할 때 목요. 목, 지목은 어디만 나온다? 도,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등록해요. 그런데 지목을 등록할 때 지적도, 임야도에다가, 지도에다가 쓸 때는 한 글자만 써. 한 글자. 지목을. 도로라고 안 쓰고 도, 학교 용지라고 안 쓰고 도, 학교 용지라고 안 쓰고 한 글자만 쓴다. 그걸 법에서 표현하기를 지목은 도면에 부호로 표시한다 이런다고. 부호로 표시한다 이 말은 한 글자만 쓴다 이 말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어떻게 쓰고? 정식으로 다 써요. 학교 용지 이렇게 글자 다 쓴다고. 그런데 도면에다가는 부호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부호는 한 글자 쓰는데 원칙은 첫 글자 쓰는 거죠. 첫 글자를 쓰는 건데 네 가지 지목은 두 번째 글자를 쓴다. 그래서 공장 용지로는 뭐라고 쓰고? 장, 공 이렇게 써있으면 지도에 공 이렇게 써있으면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은 차 이렇게 써있어요. 주 이렇게 적혀있으면 주유소 용지. 주유소 용지를 주라고 쓰는 거예요. 주차장은 차. 그다음에 유원지는 원. 이렇게 적혀있으면 유원지고 유는 뭐라고 써있어요? 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 그다음에 하천은 천 이렇게 써있죠. 그 저기 지난번에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네? 고등학생이죠? 장아입니다. 장애. 올해도 종로에서 하는데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도 합니다. 열심히 해요. 장애. 다 기억나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그래서 이제 지목 이런 거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하겠다고요. 여기.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다고. 지목까지.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요? 경계하고 면접. 경계하고 면접 할게요.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 경계 갈게요. 경계. 경계란 선입니다. 선. 경계는 뭐라고요? 선이에요. 선. 선인데 어디에 있는 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땅에 그은 선이 아니에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고. 직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우리나라는 꼭 직선이야. 직선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연결한 거잖아요. 무슨 점을 연결한 거예요? 경계점. 여기 키워드입니다. 경계는 선이에요. 무슨 점을 연결한 거. 경계점 간을 어떻게 해요? 직선으로 연결해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그래요. 경계. 경계. 여기 지금 예시가 되는데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경계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건데 어떨 땐 두 문제도 나오는데 일단 이거 밑에 읽어보면 경계에 대한 일반 언제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경계 국정주의 무슨 말이겠어요? 국가가 정한 나라예요. 국가가 정한 나라예요.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됐죠? 경계는 직선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나옵니까? 이거 밑줄 칠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여기는. 책 나왔죠? 경계 불가본의 원칙. 이 말은 경계는 나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면적은 나눌 수 있나요? 면. 면적은 분할하면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경계는 선이니까 선을 쪼갤 수는 없다. 이런 뜻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 경계 불가본의 원칙.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오는데 지도에 선이 나오는 거라고. 지도에 선이 나오는데 지도에는 축척이 꼭 있어요. 그런데 작은 축척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축척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큰 축척이 토지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만약에 같은 토지라도 두 종류의 축척이 그려져 있다. 그럼 큰 축척이 그려져 있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큰 축척에 따라라. 그걸 뭐라고 한다? 축척 종대의 원칙. 큰 축척에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 이 말은 한 번 정해진 경계는 함부로 못 고쳐. 함부로 못 고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성의 원칙. 외울 필요 없습니다. 글만 읽어보시면 되고 경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경계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여기하고요. 여기에 지상경기 열정. 이거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군데를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상경기점 등록부. 지상경기점 등록부. 이거 하고요. 올해도 냈죠? 올해 이거. 지상경기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라고 해서 뒷페이지 나와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이렇게 세 군데에 서시면 돼요.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에 서시면 나누는데 제가 별표 친 데는 요새 계속 나오는 데고 이거는 가끔. 이건 가끔 나오고요. 일단 보면 첫 번째 제가 체크한 건 뭐냐면 지상경기의 결정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그려진 선이죠. 지도 아까 선이라고 하는 것 경계라고 하는 건 선인데 어디에 있는 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그러면 실제 땅 위에 땅 위에 사람들이 여기가 내 땅 경계다 라고 뭐 두굴 쌓는지 또는 울타리로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상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말하고 지상경계는 다른 말이에요. 그걸 먼저 개념을 정리하시고 밑에 토지의 지상경계는 토지의 지상경계는 찾으셨나요? 토지의 지상경계는 뭘 말한대요? 뚝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될 만한 구조미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느낌 오세요? 이런 건 뭐라고 한다고? 지상경계 그러니까 먼저 개념으로 잘 정리하십시오. 경계는 선인데 어디 있는 선? 지도에 나오는 그 선을 뭐라고 하고 경계 지상경계 그 말 그대로 어디에다가 땅 위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 담장으로 설치할 수도 담장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말뚝 같은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고 땅이 표시되는 그거는 뭐라고 하고 지상경계 일단 개념을 보시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얘기는 뭐냐면 이 위에 제가 펼쳐친 거 지상의 결정 등이 나왔는데 이게 조문만 읽었을 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먼저 그냥 설명을 듣고 그런 그 말을 그 뜻을 글로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측량 등을 할 때 측량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겠죠. 현장에 나갈 때 딱 봤더니 거의 현장에 지상경계가 있다고 느낌 오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놨다고 투기라든지 담장 이런 걸 표시해놨다고 그럼 측량할 때 그 구조물 중에서 그 지형 중에서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연접되는 토이사회에 높날 차이가 없어 여기하고 이쪽이 다른 필지인데 거기에 담장이 있더라 그럼 담장이 뭐죠? 지상경계죠? 담장으로 지금 경계 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담장이 뭐가 돼? 지상경계 그럼 이게 담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담장 두께가 있나? 담장 두께가 있냐고 두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측량해 주냐 이런 말 뜻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접되는 토이사회에 높날 차이가 없으면 중앙을 기준으로 해요 어디? 중앙 중앙 그래서 위에 기역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날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나누는데 시험내기 딱 좋다고 오지선다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상황을 주면서 이 글씨들 가지고 시험에 내겠죠? 이거 가지고 틀기만 하고 맡겨내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기역번은 이 첫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높날 차이가 있을 때 높날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 구조물의 하단부를 규정합니다 높날 차이가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하단부 하단부 그 다음에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옆에 도로가에 이렇게 임야 같은 데 깎아 놓은 거 있죠? 깎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절토라고 그래요 절토 깎는 걸 뭐라고 한다? 절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디를 규정한다? 이렇게 깎았어 이렇게 깎았단 말이에요 경사면의 상단부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한다 상단부 그 다음에 우리가 물하고 접혀있다 그럼 어디를 기준하냐면 물이 제일 찰 때를 기준해요 물이 제일 찰 때 그럼 바다가 제일 찰 건 뭐라고 그러죠? 최대 만조 호수가 제일 찰 건 최대 만수위 이렇게 만수위 어쨌든 최대 라는 글씨가 키워드예요 물이 제일 찰 때를 기준한다 어디? 최대 만조 만수위 그래서 시험에 잘 내기로 평균 해수면을 기준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평균이 아니라 뭐라고? 최대 만조 만수위 그 다음에 이렇게 제방이 있다 제방이 있고 그림 보시면 제방을 토지에 편입할 때는 제방은 우리가 보통 구조적으로 사다리꼴 모양이죠? 제방을 쌀 때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제방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어깨라고 그래요 이 위에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어깨 어깨라고 하고 물 쪽을 바깥쪽이라고 그래요 물 쪽 그럼 바깥쪽 어깨가 어디죠? 여기죠?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방을 편입하여 두고 갈 때는 어디를 기준을 한다? 바깥쪽 어깨 되었습니까? 이게 경계를 측량할 때 다섯 가지 기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으시면 연접되는 토지사의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단부 물하고 접혀 있으면 최대 만조 만수위선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부 이런 말이 나올 때 이 문장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방 이런 글씨 나오면 바깥쪽 어깨부 다 매칭 지키시는데 이게 한 20번 나오죠 20번 이렇게 하시고 올해는 안 나와요 작년에 냈는데 올해는 안 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경계라고 하는 개념 아까 지상경계는 뭘 얘기하는 거다? 땅에 있는 구조물을 말해요 지상 땅에다가 뭘 표시해 놓은 거? 경계 표시하는 거 땅에다가 경계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상경계 예를 들면 뚝 담장 그 다음에 구조물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 말투기 이런 거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 등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게 이름이 이게 요새 만들어진 거라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서 계속 내고 있는데 이름을 먼저 물어봐요 이거 장부 이름이 뭐라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다가 뭘 등록하느냐 이거 7개 등록해요 7개 이거 자 지적도가 있다고 할게요 지적도에 지금 지적도에 지금 10번지가 전이 있어요 옆에 11번지 답이 있고 여기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 10번지를 자 요렇게 나눌게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분할이에요 분할 그럼 분할하면은 어디에서 나눠진 거죠? 지적 공부에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10번지고 요거는 10에 1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다가 분할 등을 하면서 요 부분에다가 소관청에서 말투 같은 걸 표시해 줄 수 있다고 그럼 요게 새로운 경계점인가요? 요게 기존에는 요렇게 한필째인데 분할하니까 요게 새로운 경계점이 생겼잖아요 그럼 요 부분에다 땅에다가 말뚝 같은 것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고 요 말뚝을 뭐라고 그래요? 지상경계 그럼 점으로 얘기하면 지상경계점 요것을 누가 설치했다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새로 설치했다면 요 말뚝 관리하는 장부를 만들어준다고 그 장부 이름이 그 장부 이름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그럼 이제 문장 다시 읽습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은 무엇에 따라 토지 이동에 따라 뭘 새로 정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상황을 등록하면 뭘 작성해라? 지상경계점 등록부 문장 읽혀주시죠?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다가는 그럼 뭘 쓰느냐? 일곱 개의 사항을 써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소재지번은 써야죠 어디에 있는 몇 번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지번 쓰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있으면 좌표도 쓰고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어디에 있는지 써놓고 설명도 그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을 써요 이게 지목을 쓰는데 어떤 지목을 쓴다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자 여기 지적도 도면에는 전의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갔더니 집이 있을 수 있나? 공부상으로는 전인데 현황은 실제로는 주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무엇도 쓰라고? 실제 토지용 지목도 쓰라고 공부상 지목뿐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용 지목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가서 말뚝 박으면서 본 거죠? 말뚝 박은 게 지상경계잖아요 그래서 말뚝 박으면서 봤으니까 공부상 지목뿐만 아니라 모두 쏘라 실제 이용 지목 쓰라이미 지목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도 올려놓습니다 사진 파일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종류하고 위치 제가 아까 말뚝 박는다고 했잖아요 말뚝 보신 적 있으세요? 경계점 표지 보신 적 있으세요? 경계점 표지 이게 이제 임야 같은 데 같은 데는요 임야 같은 데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 빨간 말뚝으로 표시해요 임야는 수풀이 우거지냐고 수풀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풀들하고 하니까 근처에 가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뚝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박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점 표지예요 표시하는 거잖아요 경계점 표지 그 다음에 이 시내 같은 데는 이거 박아두면 길 가다가 걸리죠? 걸리니까 납작하게 지나가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땅바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박아두면 경계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박혀져 있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경계점 표지라고 경계점 표지라는 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목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철재로 돼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뭐로 쓰나 그 경계점 표지에 종류하고 위치 이런 걸 쓴다 이렇게 등록해 놓은 장부가 뭐다? 지상경계점 자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일곱 개 한번 읽어볼게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좌표 좌표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지목 그 다음에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위치 이렇게 일곱 개 등록하는 게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됩니다 시험이 잘 지났습니다 시험 보다 보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고 하면 답이 다 보여요 시험은 어렵게 안 냅니다 경계점 표지 가격 이런 건 답이야 이런 건 안 납니다 이렇게 일곱 개 등록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세 번 나왔는데요 34회 보면서 한 세 번 정도 나왔던 게 분할했다는 지상경계 결정 이건 뭐냐면 자 아까 이게 10번지를 10번지가 대라고 할게요 대 자 된데 된데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 건물 자리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를 분할할 때 원래는 원칙은 이렇게 분할을 안 해줘요 그럼 지금 건물을 걸렸냐고 걸렸잖아요 그래서 건물인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가 원칙이야 원래는 건물 걸리면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물을 걸리면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게 4가지에요 4가지 시험에 또 낼까요? 낼만 하나? 4개니까 나머지가 답일 거 아니에요 오지선다 문제에서 되셨죠? 그래서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 읽어봅니다 월칙 원칙은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이 된다고 안이 되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4가지는 걸릴 수 있다 걸릴 수 있다 첫 번째 판결 나오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분할하라 그러면 건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분할 되는 거예요 판결이 나왔다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사업할 때 공공사업할 때 공공사업할 때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개발사업할 때 3번에 도시개발 4번에 도시금관리계획사 공법시간에 공부하시는 요거인데 도시금관리계획사 그리고 여러분들 2, 3, 4번을 읽을 때 키워드 제가 체크해드렸는데 2, 3, 4는 약간 공공냄새가 나죠 2번이 무슨 사업 공공사업 3번이 도시개발사업 4번이 도시금관리계획사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공공냄새가 난다 이럴 때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공공인건 아닌건 판결 나오면 무조건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총 4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에 2번에 무슨 사업 그랬죠 공공사업 그랬잖아요 공공사업 하면 우리가 지저법 공부하실 때 공공사업 하면 8개의 지목으로 바꾸는 사업을 말해요 8개 그러면 이제 이거 외워볼게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학교 가는 길에 물먹은 지목이에요 학교 가는 길에 물먹은 지목 학교용지 뭐라고요? 학교용지 그 다음에 길 하면 뭐가 있죠? 두 개 있죠 두 개 도로하고 철길도 길이잖아요 도로하고 철도용지 하면 길인 거고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지목이 다섯 개예요 우리가 물과 관련된 거 물이 흐르는 데가 뭐죠? 하천하고 국어 소규면에는 뭐라고 국어 또랑 이런 걸 국어라고 그러잖아요 국어 하천 물이 흐르는 데 고여 있는 데는 유지 그 다음에 수도용지도 물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물만 거 뚝 재방에서 다섯 개예요 물과 관련된 게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그럼 총 몇 개의 지목? 8개 8개 8개의 지목으로 바꾸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공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공사업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이거 나중에 또 응용해서 두 군데 더 써먹어요 두 군데 더 써먹어요 일단 여기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자 이 토지역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자리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할 됩니까? 원래 안 되죠? 건물 걸리게 할 수가 없다고 건물 걸리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동네에 지금 도로 이게 4m 폭의 도로인데 도시관리계획선등에 따라가지고 여기를 도로를 이렇게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할게요 그림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도로가 더 넓어져 그럼 이 10번째 중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땅이 있죠? 네 그럼 여기를 자른다고 그럼 뭘 해? 분할을 한다고 분할 그럼 이 건물이 있는데도 분할 되나요? 네 이거 지금 뭘로 쓰려고 하는 거죠? 도로로 하려고 하는 거죠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도의 토지를 도로로 바꾼다든지 길 그 다음에 학교 공지로 바꾼다든지 또는 물과 관련된 지목으로 바꾸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 한다? 공공사업이라 합니다 그럼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 3개가 뭐였죠? 경계 3개 정리하는 게 아까 그림 나올 거에요 경계 기준 중앙이냐 위냐 아래냐 아까 바깥쪽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를 등록하는 장부 이름이 뭐라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법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느냐 선의 경기가 새로 정해질 수 있느냐 원래는 안되지만 4가지 경우에는 걸릴 수도 있다 4가지가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기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는 건물 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경계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가볼게요 면적 27페이지 면적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에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자 무슨 넓이를 수평면상 넓이 수평면상 면적은요 어디에 등록하냐면 아까 경계 어디에 등록할까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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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은 어디에 등록해요? 지목 목 도 장 지목 지목은 목 도 장 그 다음에 아까 경계 했잖아요 따로 얘기 안 했지만 경계는 어디에 등록할까요? 경계? 경계는 어디에 나올까요? 지적도 임야도에 나오겠죠 선이냐고 선 경계는 선이잖아요 그림이니까 어디에 지도에 나오죠 지도 지도니까 어디에 지적도 임야도 자 다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경계 등록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경계 등록 안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경계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아까 외웠잖아요 소재 지번 좌표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공구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 표지 종료하고 위치 이렇게 일곱이 등록까지 거기에 경계 없죠 되시죠? 잘 틀리시는 거예요 경계는 선을 얘기한다니까 선 어디에 있는 선 지적도 임야도 지도에 있는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 그래요 그럼 경계는 어디에 등록하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해요 자 경계 이제 끝냈고 이거 봐볼게요 이거 이거 뭐예요? 면적 면적은 어디에 등록하냐면 면장 이렇게 외웁니다 면장 면적은 어디만 등록한다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해 면장 되셨죠? 목도장은 지목은 도로 끝나고 장으로 끝나는데 면적은 어디에만 면장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쓰는 거예요 다른 데다는 안 씁니다 면적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면장 그냥 입에 배면 돼요 면장 자 그래서 아까 면적 면적이란 지적금에 등록한 필지 수평면적을 넓는 말한다 현행 제도에서 주로 도의 지역을 쓰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이 말에 지금 들어가 있죠? 면적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어디에 등록한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한 면적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지원 명부 이런 데 면적 안 나온다고요 면적에는 어디만 써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씁니다 자 그럼 면적은 면적은 두 가지 측량 방법이 있어요 면적은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도가 도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로 측량하는 지역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지도에서 면적을 계산해 지도에서 지도에서 그때 지도에다가 여러분 다 상상하시면 지도는 측량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 그림이 있으면 그 지적도를 딱 두고 거기에다가 전자면적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쓰지 마시고 전자면적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면적 측정기를 딱 대고 지도 위에다가 딱 대고 이렇게 스캔하듯이 이렇게 쭉 훑으면 면적으로 자동 계산돼요 그럼 그건 면적을 전자면적 측정기로 어디서 구한 겁니까? 도면에서 구한 거죠 지도 위에서 면적 계산하는 거라고 그걸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라고 하고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는 좌표 가지고 수학 공식 가지고 도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좌표 가지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지적도나 의미하다는 도상에서 어디에서요? 도상에서 즉적된 것이다 그러나 뭐가 있는 지역에서는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는 면적은 뭐로 계산한다? 좌표로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면적 계산은 어디서 구하든지 도상에서 지도 위에서 구하든지 아니면 좌표 가지고 면적 계산합니다 그래서 면적 계산 방법은 딱 두 개예요 어디서 구하는 거하고 어디서 구하는 게 있다고요? 도상에서 구하는 게 있고 좌표에서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뒷장 가시면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뒷장에 뒷페이지에 28페이지에 면적 측정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 데 있죠 그 위에 28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면적 측정 방법 기억 무슨 법? 좌표 면적 계산 법 용어니까 좀 익히세요 좌표 면적 계산 법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는 뭘로 계산한다고? 좌표로 면적 계산 좌표 면적 계산 법 니은 번은 뭐래요? 전자면적 측정기 용어 좀 기억하시죠 전자면적 측정기 이건 어디서 구하는 거? 이거는 도면에 의해서 구하는 거 이거는 좌표로 면적 계산하는 거고 전자면적 측정기는 어디서? 도상에서 도상에서 아까 지도 되고 이렇게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것도 되고 이렇게 훑는다고 흐르면은 그 그림을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면적 계산해요 그 기계를 뭐라고 한다? 전자면적 측정기 그래서 우리 시험에 좌표가 등록된 지역에서의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의 한다 X라고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 면적은 전자면적 X예요 좌표가 있는 지역은 뭐로? 좌표로 그냥 구하는데 도면에서 구할 때 그게 뭐다? 전자면적 측정기 전자면적 측정기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입으로 해야지 자꾸 입에 배영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면적에서 보시면 면적 측정의 대상 면적은 이렇게 구하는데 면적은 세부 측량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 측정한다 다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위치 정정 합병 합병 지번 변경 이런 게 기출문제입니다 면적 측정을 요하지 안 한다 그러니까 면적 측정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계셔도 돼요 분할할 때 면적 측정할까요? 분할 토지를 분할 나눈다고 그럼 새로운 면적을 계산해야 되겠죠 합병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합치는 것이니까 그냥 합산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다 면적 측정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합병 합병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다 지목병 지번 변경은 뭐 하는 거죠? 숫자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지목병 변경은 용도 바꾸는 거죠? 용도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건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 여기서 체크하시고 밑에 있는 거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면적 측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그 다음에 면적 결정 올해는 여기서 냈습니다 면적 결정 자 면적은 일반적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축적이 백단인 지역하고 좌표도 놓죠 자 요거는 정밀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둘러놓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가 일반적인 지역이 있고 정밀한 지역이 있어 정밀하게 측량해야 되는데 정밀하게 측량해야 된다는 데는 어디냐면요 좌표가 있는 지역은 정밀한 측량이에요 뭘로 계산하죠? 좌표로 계산한 것인가 그 다음에 도면으로 측량한 지역에서는요 도면의 축적이 백단인 것 백단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500분의 1, 600분의 1 이런 것은 정밀한 도면이에요 여러분들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하고 뭐가 더 큰 축적? 500분의 1이 더 큰 축 분모가 백단인 것은 큰 축적인 거예요 더 토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정밀한 거 그래서 대축적인 축적이 백단인 500분의 1, 600분의 1 그런 지도로 측량하든지 또는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느낌이 어떤 동네? 정밀한 동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정밀한 동네 이런 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거 그러면 이제 먼저 일반적인 지역 보시면 토지 면적의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은 버리고 끝수가 있을 때 0.5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5인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다만 일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란다 여기까지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이 조문을 이해해 보시면 어떤 토지 측량을 했더니요 0.7제곱미터가 나왔어 그럼 등록을 한다고 어디다 등록하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럼 어떤 토지를 측량을 했더니 0.7이 나왔어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역은 제일 작은 토지 면적이 1이에요 1제곱미터 그래서 소수점 밑은 안 나오게 등록하는 거라고 그러면 1보다 작으면 그냥 뭘로 한다?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1제곱미터 아까 맨 마지막 문장이 1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토지 측량했더니 45.6제곱미터 15.4제곱미터 이렇게 어떤 토지가 측량이 됐다고 할게 측량한 결과가 그럼 측량 한 대로 쓰는 거 아니라고 어디까지 등록하냐면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합니다 1의 자리까지 정수까지만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그럼 필요한 자릿수는 어디까지죠?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는 1의 자리까지만 등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측량을 하다 보면 더 밑에 소수점 밑에 숫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소수점 밑에 필요 없는 자리의 숫자를 끝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끝수라고 표현한다고 끝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끝수 처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끝수 처리 끝수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끝수가 무슨 뜻? 끝수가 무슨 뜻? 끝수가 무슨 뜻? 필요 없는 자리의 숫자 뭐라고요? 필요 없는 자리의 숫자를 뭐라고 한다? 끝수 끝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필요 없는 자리의 숫자 그럼 이렇게 측량이 됐어요 그럼 필요 없는 자리의 숫자가 몇이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끝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걸 끝수라고 한다고 이거 뭐라고 읽어요? 끝수인데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냐고 0.6 0.6 이거 뭐라고 읽어? 0.4 이거 뭐라고 읽어요? 0.5 여기에 있는 거는 5 이거는 0.5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끝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끝수가 0.5를 초과하면 올려서 등록해요 반올림한다 이런 말이에요 끝수가 뭐 초과하면? 0.5를 초과하면 올려서 등록하는 거고 0.5 미만은 버려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등록할까요? 45.6이면 0.6이면 끝수가 0.6은 0.5를 초과하는 거죠 초과하는 거니까 올려서 몇으로? 46제곱미터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사실은 실제로는 몇 제곱미터예요? 실제로는 45.6제곱미터지만 토지 제작에다가 쓸 때는 그냥 46제곱미터 토지다 이렇게 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끝수가 몇이에요? 0.4 처음에 습관을 잘 들으셔야 돼 끝수가 몇? 0.4 그럼 0.5보다 작나? 0.4니까 0.5 미만이니까 버린다고 버리니까 몇? 45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이건 몇이야? 끝수가 0.5잖아요 0.5 그럼 딱 중간인 0.5일 때에는 이걸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결론은 이 등록을 할 때 짝수로 등록을 해줘요 딱 중간일 때는 뭘로 등록한다고? 짝수 그래서 법편이 뭐라고 돼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책을 보시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어디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라는 게 어디? 1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에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려요 뭘 버린다고? 0.5를 그냥 버린다고 그럼 여기까지 이미 짝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버려서 42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하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어떻게 하면 짝수가 돼? 올려야지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0.5를 그래서 46이라고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아까 글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셔야 돼 올해는 계산 문제를 냈는데 계산 문제도 여러 번 냈고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아까 그 조문 이 조문 이 조문에 가로느끼를 냈다고 읽어볼게요 면적의 제곱미터 미만에 끝수가 있는 경우 끝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0.5 미만인 때는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리고 그다음에 0.5를 초과하는 때는 올리고 올리면 그다음에 0.5인 때는 그대로 글세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이미 짝수되어 있으니까 0.5를 버리고 그다음에 홀수면 올린다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측량 계산이 냈대요 측량 계산이 냈대요 그럼 뭐라고 등록합니까? 뭐라고 등록할까요? 40 왜요? 끝수가 몇이에요? 끝수 끝수 이게 끝수인 거지 0.5이지 다시 한번 끝수는 끝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필요 없는 자리의 숫자 그럼 어디까지만 필요한데 1의 자리까지만 필요한데 소수점 밑의 숫자는 담보가 되는 거예요 끝수가 되는 거죠 그럼 끝수가 이건 몇이 나온 거예요? 0.552 그럼 끝수 아까 경우의 수 3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 0.55를 초과하죠 0.52니까 0.5를 초과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올려야 돼요 그래서 몇으로? 43 이렇게 등록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여기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올리고 버리고 하는 것은 딱 중간이 뭐일 때 0.5일 때만 그런 거고 0.5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올리고 0.5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버리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정밀한 지역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정밀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정밀한 지역은 축척을 뭘 쓰는 거 백달린을 쓴다든지 또는 좌표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해요 어디까지? 0.1제곱미터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라는 게 어디죠? 소수점 첫째 자리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일반 지역은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데 정밀한 지역은 면적을 어디까지 등록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작은 토지가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정밀한 지역에서는 0.1이겠죠? 일반 지역은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고 정밀한 지역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더 정밀하게 그럼 여기서는 정밀한 지역에서는 제일 작은 토지 면적이 이론상 0.1제곱미터가 되겠지 그럼 이 동네에서는 이론상 제일 작은 토지 0.1이니까 만약에 0.1보다 더 작은 토지이면 그냥 뭘로 해라? 0.1로 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0.1 미만일 때는 그냥 0.1로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필지면 0.1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 처리하는 방법은요 그 수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다만 자릿수만 한 자리 더 내려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떤 토지를 좌표로 면적을 계산했어요? 좌표로 그랬더니 측량값이 46.5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등록합니까? 좌표로 측량한 토지인데 면적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46.5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등록해요? 네? 뭐라고 등록해? 46.5제곱미터라고 등록해요 좌표 지역이란 말은 아까 정밀한 지역이냐고 아까 정밀한 지역 하면 어떤 동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정밀한 지역이라고 축척이 뭐라든지 백단이라든지 또는 무슨 말? 좌표 좌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떤 동네라고 딱 느낌이 오셔야 돼? 정밀한 동네다 이렇게 느낌 오셔야 돼? 정밀한 동네니까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에 근데 측량했더니 어디까지 나왔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끝수가 없는 상황이죠? 필요 없는 자리가 없잖아 그럼 그냥 뭐라고 쓰면 돼? 46.5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을 한다고 되셨습니까? 근데 좌표로 측량했더니 계산한 값이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뭐가 있는 상황? 끝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끝수 그럼 어디까지만 등록하면 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등록하면 되는데 이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끝수 그럼 이건 끝수가 몇이죠? 0.07 자리수하고 같이 읽어야 되니까 0.07 그러면 여기서는 종언이 어떻게 됐어요? 끝수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은 버리고 버리고 0.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이미 짝수되어 있으니까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조문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럼 이거는 몇? 46.6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 되시죠? 올해 기출문제 이 자표 지역에서 낸 거죠 자표 지역에서 그래서 142.450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뭐라고 등록해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왔대요 자표 지역에서 그러면 시험지에서 줄부터 긋는 거예요 여기에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동네인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동네인지 자표 나왔으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럼 이거 처리해 주라는 얘기죠? 이건 딱 중간이죠? 0.050이니까 여기가 짝수니까 그냥 버리면 되겠지 버리면 되니까 142.4 이런 식으로 푸시겠죠? 계속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다시 조문을 볼게요 정밀한 지역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지속도의 축적이 백다리 지역과 경계점 자표 등록파 등록한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일화 어디까지 정한다고요? 자꾸 글로 읽으세요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일화 이게 결국 어디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죠? 제곱미터 이 한자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0.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를 초과한 때는 올리며 0.0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가로로 냈었어요 기출문제가 가로라에 들어갈 만은 버리고 올리고 이런 걸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조문 문장으로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사라는 사례 문제도 냈고 조문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합병 합병 합병은 측량 안 한다?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고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병할 때 합병할 때 경계토론 잡표는 합병정과 필지의 경계토론 잡표가 합병이 필요한 부분을 말수하여 정하고 면적은 어떻게 정한다? 합산하여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을 한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그 면적의 구체적인 이 계산방법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이렇게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 자 방법은 뭐가 있다? 면적을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도상에서 구하는 전자면적 측정기법 그 다음에 좌표가 등록된 지역에서는 좌표면적 계산법 그럼 면적이 다니는 제곱미터인데 보통은 1의 자리까지 등록하고 정밀한 지역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정밀한 지역이란 어디다? 축척이 100단위 대하고 좌표 그거만이 나면 0.1까지 그 구하구운데보다 더 밑에 자리수가 나오면 끝수처리해 주어라 되셨죠? 이렇게 하면 면적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 등록을 모두 마칠게요 그 다음에 32페이지가 32페이지의 지적 공부 나오죠? 이건 좀 쳤다가 다시 나오다 가겠습니다